헷갈렸어? 소음 유발자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하루 종일 부산스러운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옆 팁 차장 때문에 정말 사무실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키보드를 탁탁 이렇게 세게 누르는 건 기본이고, 거하게 트림도 하고 걷는 소리도 정말 크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아이스커피를 먹는데 얼음을 크게 오도독 오도독 이렇게 씹어서 먹는데요. 게다가 혼잣말도 많아서 얼음을 먹으면서 이 아프다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하고, 일하면서도 쯧쯧 허허 이렇게 추임새들을 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괴로워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여전하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너무 시끄럽고 신경이 쓰여서 재택근무도 해봤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옮기고 싶을 지경인데, 본인이 예민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타임, 6천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옆팁 차장님입니다. 나원참, 이봐요 백다혜씨. 직장생활 20년 차에 얼음 깨먹는 소리 때문에 항이 바뀌는데 또 처음이네. 아,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언제 녹여먹고 앉았어. 그리고 그 소리가 커봤자 또 얼마나 크다고. 또 뭐 발망치? 이거 세상에 사무실 화설까지 내가 층간소음을 걱정을 해야 되냐? 아, 요즘에 MZ들 왜 이래 진짜. 이거 봐요 다혜씨.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어머나, 어머나. 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좋습니다. 저 2구도 좋아요. 이거 방송사고 아닙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은배차장님 제가 뭘 업무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얼음 깨먹는 소리 발망치 마우스 깔딱딱 소리 백번 양보해서 그거 견딜 수 있어 그런데 트림 소리 절대 못 참어 진짜 쓸데없이 소화력만 좋아 드러워 트림은 차장님의 집에 가서 사모님 앞에서 하나 하세요 너무 싫어 X 은배ool 팀장님도 다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거 얼음 깨먹는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지만 발망치 거기다 추임새 게다가 트림까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대리급이니까 차장한테 항의를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문자로 쓰세요. 저기다 크게 써가지고 그 차장한테 주면서 말할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주면은 읽어보면 느끼겠죠. 만약에 끝에 써야 돼. 만약에 이걸 안 붙이면은 공보에 붙이겠음. 이렇게 협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도 그래도 이 위계라는 게 있는데 위계라도 할 말을 해야 되지 할 말을 안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약간 제가 후각에는 두뇌서 냄새 이런 거에는 예민하지 않은데 저 약간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제가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소리로 자극을 하면 마치 옆에서 드르륵 냄비 긁는 것처럼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도 없이 끝도 없이 얼음만 깨먹는 게 아니고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끗끗거리고 계속 걷는 것도 이상하고 트름도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분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직원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얼마가 심각한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 명하고 같이 같이 얘기를 죄송한데 저희가 운부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욕먹는 게 n분의 1이 되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얘기해서 어쨌든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는 게 우리 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혼자 총대를 맺다가는 직장 생활에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박 변호사님 이 여럿이 같이.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팀장입니다. 환영합니다. 트림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대학실 때 고시반에 공부를 할 때 장문의 메모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게 이렇게 데스노트처럼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아침에 뭘 하고 뭘 하고 별의별 걸까지 다 기억해주는 웃기지 마라 네 뭐 하지 마 다 나옵니다. 선배 왜 그래서 하십니까? 다 나오는데 그 이후 고쳤습니다. 정 변호사요? 정 변호사 됐어요? 그 친구도? 그 지적했던 분? 정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 보면 알 거예요. 정 변호사 누군지 나 알 거예요. 정 모 변호사. 정 모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한번 볼까 했는데 그 후배 변호사가 그때는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서운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보니까 빼먹을 게 없어요. 다 했던 거예요. 진짜? 내가 다 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깨알같이 적어서 좋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유독 비수를 꽂은 거. 제가 항상 지우기로 계속 지웠거든요. 연필로 쓰고 지우고. 그거가 되게 거슬렸나 봐요. 아마 이 사람으로 따지면 어른 깨먹는 소리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조용한 고시원 안에서. 휴즈쓱 지은 소리가. 그래서 그 후로는 볼펜을 쓰고요. 두 개. 연필 쓰질 않았어요. 안 지웁니다. 이제 그냥 쓰면 끝입니다. 그때부터 공부 습관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에 고맙다 정 변호사요 덕분에 변호사가 되셨군요 합격도 당신도 합격했죠 좀 늦었지만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별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차장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연자가 예민한 것도 아닌데 회사를 그만 놀지 말라는 뜻에서 동그라미를 들었고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이어폰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 만약에 안 바뀐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가족들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방근님 다른 건 몰라도 쭙쭙 소리는 정말 괴롭습니다 바른사람님 저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모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키뱅뱅님은 도서관에서 책 남기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 wallaceaus 알acles